그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기본권을 신장하는 그런 역사라는 믿음이 역사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뭐죠?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용인되면 한국은 친중화 되겠죠 그냥 친중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속국처럼 될 걸로 봅니다 그럼 통제사회가 되겠죠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딴 세상이 있겠습니까? 오늘 작은 뉴스지만 이거 보고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냥 솔직히 이야기했네 무슨 세상? 그냥 소중국같이 되는 거 그럼 국민들도 얼마나 탄압하에 좋겠습니까? 선거는 부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디지털기술 안면인식기술 cctv 그런 거 다 도입해가지고 생체기술 다 도입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국민들을 옥죄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종신 독재로 가는 시진핑의 축하사안을 보낸 이장명 당대표 야당은 당대당 교류라는데 일각에서 중국 공상당의 사안은 부적절하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역주행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교역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을 작업을 해왔겠습니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가운데 친중인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민단체를 포함해가지고 특히 586이라든지 좌파 세력들 가운데서는 중국에 대해서 연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겠습니까? 중국처럼 통제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냥 밖으로 이야기 안 하죠 그럼 밖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국 공상당 20차 전국대표대의의 축하사안을 전달했다 당대당 교류 차원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상당하고 민주당하고 짝짝붕인 모양이죠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종신 독재 체제로 가고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정당이 중국 공상당과 교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이름이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그런 한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만지는 무슨 민주당입니까? 선거를 만지는 무슨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누가 만지겠습니까? 범인은 잡아봐야겠지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까? 혜택을 가장 큰 보는 사람들이 핵심 세력일 가능성이 높죠 뜬금없이 20년 장기 집권이 왜 나왔겠습니까? 중국 중앙 CCTV는 이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외국 정당 주요 인사와 정부 요인이 당 대회를 추악하기 위해 축전 또는 축가 사안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CCTV는 중국에 축전 또는 축사를 보낸 외국 정당 주요 인사와 정부 요인 17명을 소개했는데 후쿠시마 미조 일본 사민당 대표, 겐나니 주간호 블루시아 공상당 당수,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사회민주당 전 대표 등 17명이 포함됐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다 포함됐네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 당대당 교류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보낸 축사라고 하지만 서한 내용을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 조석 3년임을 확정할 중국 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보내는 것은 부적다란 마도 나온다 중국이 당 국가가 결합된 체제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진영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아닌 공상당의 창립을 축하한 것을 이례지기라는 말이 나온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생각이 나오네요